안녕하세요. 이번에 스냅파에 지원하게 된 31살 팝핑하고 있는 이경진이라고 합니다. 스냅파에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사실 우승이나 이런 거는 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. 다만 스트릿 문화와 춤에 대해서 제가 가능한 한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만큼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. 좋은 콘텐츠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